안녕하세요. 주식한의원 허준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영상 우리기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는데 그 전날 목요일에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2235, 2260원 이 정도 횡보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200원에서 23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호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앞으로 나올 원전이 많다는 것, 그리고 SMR도 곧 나올 거라는 것.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땅을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땅을 파면 보석이 여기 깊이에 들어가 있어요. 많이 파고 지루하고 힘들어. 그런데 언젠가 계속 파다 보면 띵하고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내심이 중요한데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그 결과물이 확실하다면 여기를 파면, 이 지점을 파면 무조건 보석이 나와. 이걸 알고 있다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기다리기가 어렵고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석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거기서 곡괭이로 땅을 파고 있는 거죠. 열심히 파고 있는 건데 나올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도 있고 먼 미래도 있고 깊은 지점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우리 기술보다 더 크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상승할 종목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이걸로 좀 갈아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보유하는 게 좋은 때가 더 많습니다. 어차피 비중을 100% 몰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와 좀 다르겠지만 일부 비중 들어가 계실 텐데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깊은 곳에 보석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열심히 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끈기 있게 인내를 한다면 그 과실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모두도 좀 힘내시길 바라고요. 소식을 좀 볼 텐데요. 수출입은행, 체코원전 사업 금융지원 약속 사실이 아니다. 최근에 정치 얘기는 아니고 야당에서 의혹들을 많이 좀 파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업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코원전도 꼭 세일지를 하고 왔고 또 하나 대환거래 프로젝트 0일 만에서 시출해서 석유가스가 나온다는 이 프로젝트도 하면서 업적을 쌓아서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고요. 우리 기술 구독자님들이 수익 볼 수 있는 그 방법만 생각을 할게요. 나머지는 배제를 하고요. 실제로 체코에 돈을 빌려줘서 우리 돈으로 원전을 지어주고 돈을 천천히 갚아라. 그러니까 체코로서는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입은행에서는 체코원전 사업 금융지원 약속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내용 보시면 마치 금융지원 없다고 밝혀놓고 입찰 직전에 건설비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처럼 보도가 좀 나왔는데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의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했고요. 관례상 제출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 없고 관례상으로 혹시 희망하는 경우 검토를 해보겠다 정도로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화는 금융 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원전을 지어주는 그리고 나서 돈을 아주 천천히 받는 이런 경우를 만드는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기술은 사실 주가가 오르는 거는 금융지원을 하든 말든 어쨌든 원전을 짓는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어차피 기대감이에요. 테마주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원전은 10년 걸리죠. 짓는데 그러면 10년 뒤에 실적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을 현재 시간으로 땡겨와서 2024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테마주예요. 근데 재료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고 재료가 수멸되지 않으면 계속 홀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최대한 이익을 보고 체코 쪽에서 많은 돈을 가져오는 걸 바라지만 금융지원 약속은 별개로 어쨌든 원전을 지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걸 위주로 우리 구독자님들 위주로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수원이 4년의 연구 끝에 MMIS 디지털 트윈 개발을 성공했다. 두산과 협업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MMIS는 우리 기술이 국책과제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물론 디지털 트윈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기술이 팀코리아의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던 것도 이 개칠기 MMIS를 국책과제를 성공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이기도 한데요. 두산하고 한수원이 같이 이런 가상 머신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걸 성공한다고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팀코리아의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충분히 우리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술은 팀코리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소식 볼게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성장이 기대된다는 소식을 가져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앞에 G베르노바라는 기업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확장이 있을 것은 변함이 없고요. 제가 삼성전자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블랙웨어를 새로 출시를 합니다. 이게 웬 갑자기 반도체 얘기냐 GPU 얘기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반드시 우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원전이 부각을 받는 것도요. 이때는 SMR로 올랐고 이때는 체코 원전으로 올랐는데 이게 다 인공지능에 편입된 테마 중의 하나입니다.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있을 거고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 있을 텐데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호퍼 모델 H100, H200 모델 이후로 블랙웨어는 출시를 하고요. 이게 원래 연기됐다가 올해 12월로 확정이 됐죠. 출시가. 그러면 블랙웨어이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GPU 가속기가 많이 팔려야 데이터 센터가 점점 늘어납니다. 계속 쭉쭉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대형 원전 플러스 SMR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돼야 뉴스퀘일 파워가 빨리 할 수 있어요. 뉴스퀘일 파워의 SMR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 기술이 반응합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 2구간 여기만 좀 지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급등했던 2구간이 뉴스퀘일 파워 재료로 올랐던 SMR이었어요. 저희가 그때 1870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계좌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40% 수익 내고 나왔어요. 이게 돼야 엔비디아가 잘 나가야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져야 뉴스퀘일 파워가 SMR 24기짜리 초대형 프로젝트 50조입니다. 50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 또 전기차 시장의 발달 지금은 이제 캐즈므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이런 이제 발전이 반드시 꼭 필요하고요. 여기 이제 연장선으로 전선 관련주라든지 변압기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결국엔 이게 모두가 다 AI예요. AI 여기서 이제 파생된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24년도는 AI가 좀 강했고요. 25년도도 마찬가지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까지 올해 4분기부터 내년에까지 AI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금리이나 계속 할 거니까요.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가진 셀 거로 보이고 여기 중간에 에너지랑 변압기랑 전선 관련주 다시 한번 큰 슈팅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기 3300원은 저는 목표가 아니에요. 길게 좀 보시는 얼만큼 보유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월봉 보고서 말씀드렸었죠. 이건 너무 과거다. 이거 2010년도인데 14년 동안 지금까지 삼성도 아니고 우리 기술이라는 좀 작은 종목을 보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자 우리가 과거에 2018년도 이때 남북 경협주였죠. 그 있잖아요. 북한에다 철도 깔아서 러시아까지 연결을 한다. 뭐 저기 개성공단에 뭐 한다. 철도 간에 뭘 도와주네. 뭐 공물을 심어주네. 뭐 이런 관련주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이 시기였는데 이때가 38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6년 전이거든요. 사실은 자 이때까지는 크게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여깁니다. 딱 여기 이 3300원만 돌파를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위로 뻥 뚫려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3300원 한번 그어볼까요? 3300원이면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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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데 여기를 돌파하면 이때의 악성 매물은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없고 20여씩 들고 있진 않죠. 자 여기 뚫리면 위로 뻥 뚫려 시원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걸 기대를 하고 있고 자 결국에 우리가 열심히 땅을 파면서 기다리면요. 사실 땅 파는 것도 아니죠. 그냥 보유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한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소식을 좀 안내를 드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SMR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꼭 다만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너무 오래 막 1, 2년씩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4분기부터 또 25년도 1분기 가면 여러가지 호재들이 계속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서 좀 대응하시거나 기다리는 게 힘드신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영상으로 안내 드리는 내용을 먼저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인내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5904-8931번 제 번호니까요. 여기에 우리라고 보내주세요. 우리 그러면 제가 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같이 멘탈을 꽉 잡고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좀 우리 기다리면서 제가 이거 미국 대선 테마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구요. 10월 초 그리고 10월 중순 까지는 재료가 유효한데 가급적 초가 좋아요. 초가 그러면 다음 주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슈팅할 종목을 좀 안내를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영풍정밀 이 종목 급등하기 전에 종목 안내를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크게 수익을 좀 보셨을 텐데요. 당시에 안내드렸던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잠깐 볼게요. 자 그리고 추석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이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구요. 경험권 분쟁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 날짜가 9월 11일이잖아요. 그럼 이번 주 정도까지는 매수를 좀 해놓으시면 추석 연휴가 이제 9월 18일에 끝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늦어도 그 다음 추석 다음 주까지는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빠르게 좀 매수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이 종목이 이제 경험권 분쟁 이슈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 고려와연하고 영풍하고 경험권 분쟁이 좀 붙게 되면 아무래도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고려와연 특히 많이 큰데 시가총액이 작은 우리 영풍정밀이 크게 급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가격이 이제 9,170원이죠. 9월 11일 9,170원 이 가격이 위치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재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한가 연속 랠리를 좀 간다면 두 배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추석 이후에 급등 가능성 목표 수익률은 이제 100%를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되는 그런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영풍정밀이 상승하기 전에 좀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급등을 좀 했죠. 점상을 좀 가면서 크게 좀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아요.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자 미국 대선 테마주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다음주부터 슈팅 나올 종목이고요. 30% 50% 2분할 매도할 거라서요. 천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500만원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번호는 여기 동일해요. 010-5904-89-31번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계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종목이 좀 있으시다면요. 최소한 절반 정도라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로 좀 갈아타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최소한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월급 독립 프로젝트 제가 매일 두 종목씩 종목 좀 안내해 드리고 있잖아요. 9시부터 10시까지 두 종목씩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3%씩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장에는 뉴프렉스로 수익을 좀 냈는데요. 뉴프렉스 자 이 분봉을 보시면요.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좀 엄청나게 급등하는 구간이 나왔고 이런 눌림구간 눌림구간을 공략을 하면 됩니다. 자 자동일지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 분봉을 누르면 이제 없어지죠. 자 여기 확대를 해서 매매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매매내역이 좀 나오고요. 확대를 해보시면 매수가가 6,350원 나와있죠. 매도가는 6,540원 6,600원 이렇게 좀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바이 나와있죠. 이렇게 두 번 매도를 했는데요. 수익률로 봤을 때 6,600원 나누기 6,350원 그러면 얼마죠. 자 3.9% 수익이 나왔는데요. 저기 6,540원도 했으니까 대략 3.5% 이상은 수익이 됐다는 걸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쵸? 여기 매수에서 매도에서 평균적으로 3.5에서 3.9% 수익을 좀 내고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무료입니다. 무료 돈을 받지 않고요. 자 한 달에 누적 수익이 60%는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50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800이 되고요. 800이 1200이 되고 1200이 2000, 3000 마지막에 우리 5000만 원에서 모두 만날 거예요. 자 500만 원으로 5000만 원 만들기 저와 함께 하실 분은 복리 복리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 단기 매매 주도주 매매는 결국 복리의 마법이에요. 매일매일 3%씩 수익을 내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걸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자유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5000만 원에 3%면 얼마죠? 150만 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은 이제 3.9%인데 이것까지 해서 대략 3.5% 수익 냈다고 그냥 가정을 하더라도 150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종목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주도주만 딱 골라서 많으면 두 종목 하고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기웃거래 필요도 없고요. 많으면 두 종목 수익 내면 오늘 매매가 끝나는 겁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아무나 남녀로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친절하게 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뉴프렉스 매수가가 뭐 천원이다. 매도가는 뭐 천 삼십원이다. 이런 식으로 다 매수 매도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독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요. 제가 이제 종목을 계속 안내를 드리는 것 보다는 본인이 직접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직접 주도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려면 결국에는 이거 다 우리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노동력이 있으면 지금은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노동소득이 없애질 텐데 이때까지 나만의 수익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5천만 원이 있고 이 눈이 있다면 주도주로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렇게 매매할 수 있다면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릴 생각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복리의 마법을 누려보시기 바라고 우리 노후에 생활자금 여유자금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가끔씩 들어가는 목돈까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주도주 매매법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돌아왔어요. 저는 4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고 시장에서 마법 같은 비법을 찾느냐고 정말 호성생활을 많이 보냈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비법 없고요. 재능 없어요. 저는 4년이 걸렸는데 제 지인들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 자리를 잡았거든요. 물론 제가 가르쳐줬죠. 다 무료로 제 매매방법을 주도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더니 이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만에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희망을 좀 가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신다면 주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내는 거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포기를 해요. 한 2년 정도 안에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4년 걸렸는데 재능이 없어서인가요? 재능이 없지 않은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엔 이룰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복리의 마법을 주식시장의 독립 주식 인생의 전환점을 꼭 맞이해 보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확신을 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면 다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제 지인들 다 했어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보유 종목들도 분명히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재료 없는 종목들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